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한이날다입니다 오늘은 막장후부막장 스노우월드의 찐맛 펜트하우스 드라마 남성 캐릭터들에게 향수를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이럴 수도 있구나 드라마가 무슨 스포츠카를 타고서 진짜 최고의 시속으로 달려 나가면서 산 꼭대기에 갔다가 내 바닷가도 막 갔다가 하는 정도로 엄청난 전개감 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내용들에 그 드라마 속에 남자 캐릭터 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와서 향수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어떤 향수를 내가 추천할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 캐릭터는 먼저 주단태 엄기준 배우님이 여련하신 주단태입니다 매종 프란시스커정의 오드 라인에서 세띠누드라고 있거든요 그 향수를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먼저 오드는 치명인데 이 치명은 육지에서 나는 향수의 원료 중에 가장 값비싼 원료예요 매종 프란시스커정의 오드 중에 세띠누드는 라오스산 오드, 라오스산 치명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단태 라는 캐릭터는 정말 상상을 좀 초월하는 캐릭터잖아요 남이 입는 향수를 추천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이 향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고 있는 향수거든요 워낙 가격대도 니치 향수 중에서도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오드 향 자체가 또 워낙 매니아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아직 이제 향수를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신숙하지는 않은 향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주단태의 이 캐릭터는 내가 향수를 추천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향수 있고 어디에 등장하면 굉장히 화낼 것 같은 거예요 향수평 깰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너무 흔한 향수를 추천할 순 없겠구나 정말 좀 돋보적인 향수 하나를 추천해야겠구나 불가리아 로즈 에센스와 터키의 로즈 앱솔루트가 함께 들어가 있는 장미와 함께하는 오드 치명의 향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 향수는요 정말 고급차요 프란시스코정은 매우 정말 귀족적인 프랑스적인 그런 향을 이제 선사하는 조향사로 저는 이제 여기고 있고요 이 오드 라인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패블러스 하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엄청나게 멋있는 파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맥 갈라쇼라든지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등장하는 뭐 빌보드 차트, 시상시라든지 뭐 이런 전 지구적인 행사 이런 행사들에서 레드카펫을 밟는 그런 스타들, 기업가들 파티 그 파티에서 기자들도 많이 와 있고 막 이런 엄청난 파티 그게 아니면은 무슨 최고의 요트에서 벌어지는 그런 파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파티들에서 만날 수 있는 향의 고급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재 중에서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 색틴 소재가 있거든요 최고의 최고급의 최상의 색틴이라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매끈한 면 그로 인해서 광택 자체가 너무나 균일하고 멋있게 매끄럽게 우아하게 흐르는 빛의 향연이 존재해요 그 세틴이 선사하는 느낌을 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컬러는 이제 레드인데 여기 사진에도 등장하는 이 레드 컬러를 딱 보시면서 느끼는 게 설마 장미? 네 맞아요 장미가 있어요 불가리아산 로즈 에센스가 있고요 털키산 로즈 앱솔루트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렇게 고급진 세상 이렇게 멋있는 나무 속에서 등장하는 장미라는 존재가 이런 거야?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멋있고 고고하고 우아하고 최상의 최고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진짜로 절절절절점으로 막 흘러요 향으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성을 막 쌓는 그런 기분을 선사하는 향이거든요 아 이 향은 진짜 한번 꼭 시향을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향의 잔향이 이제 뭐 라오스산, 오우드나, 앰버, 벤조인 이런 애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디한 잔향에서 벤조인 그런 뭔가 바닐라 느낌이 살짝 살짝 더해지는 그런 애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 매끈함은 뭐라고 해야 되지? 우리가 뭔가 기분 좋게 맛있는 항정살을 이렇게 씹을 때 그 촉촉한 식감이 선사하는 기분 좋은 매끈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향으로 매끈한 표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오우드라는 존재의 장미꽃잎의 매끈함이 함께 더해져서 정말 세련된 두 단테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잘 정제된 매우 잘 차려입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몸에 착 나를 위해서 맞춘 그런 정장을 입은 사람이 피부에서 이런 향이 날 것만 같은 그걸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보면서 거기에 아 오우드라는 그 존재와 그리고 장미가 함께 있구나 이런 거는 어떤 거지? 아마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이 향수는 시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가격이 조금 많이 사악하거든요 워낙 이제 귀한 오우드 원료가 이제 들어가 있고 제가 그 중국에서 베이징 치명협회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향 작업을 한 게 있는데 베트남,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, 중국산 다양한 지역에 오우드 천연 원료들을 이제 시향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렸더니 정말 해외에 있는 다른 프랑스 조향사분들이 좋겠다! 저 귀한 원료를 마음껏 다뤄 볼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귀한 원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이 좀 높다는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향을 하면 주다태 님도 좀 수긍을 하시면서 시향을 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이규진 봉태규 님이 여련한 이규진입니다 아마 이규진 님은 만약에 저를 찾아오신다면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향수를 입는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구매하시기 보다는 엄마가 요즘은 뭐 이런 거 유명하다더라 이런 거 입고 다녀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뭐 입고 다니고 이러지 않을까 나르시스 로드리게즈의 블루누아르 이 향수를 추천해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그런 남성 근육의 이런 느낌들이 조금은 부족한 캐릭터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금 더 그런 남성 남성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고른 향이 바로 이 향수예요 뭔가 야한 느낌에 매끄럽고 부드러운데 거기에 스파이시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머스키함을 만날 수 있는 향수예요 뭔가 코를 좀 강하게 그러나 간질간질하게 자극하는 넘맥과 전반적으로는 매혹적인 야한 약간 밤의 느낌 그런 머스크 세련된 도시 이런 것들이 시더우드와 함께 잘 어울러져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향수를 입으면서 오빠가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너무 편하게 잘 하실 것 같은 세 번째 윤종훈 배우님이 여론하신 하윤철 역할인데요 하윤철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캐릭터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선사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직선적이고 이런 지배적인 그런 향수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의 향수를 추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처음으로 딱 떠오르는 향수는요 우드 세이지 앤 씨솔트죠 뭔가 파우더리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이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풀 느낌이 그런데 뭔가 알 수 없게 달달한 느낌과 함께 존재하는 중성적이고 과한 느낌도 없고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향수 그리고 이제 부인이 워낙 그런 세련되고 좀 값비싼 거 많이 좋아하고 근데 그 부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여가지고 왠지 부인이 추천하거나 부인이 요즘에 이런 거 유행하는데 당신은 왜 이런 거 안 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나 하면 많은 반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거를 안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유행하는 향수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입으실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섬유유연제 같은 느낌의 그런 향들을 좀 편안하게 입지 않으실까 하다가 뭔가 부인이 또 뭔가 한소리 좀 할 거 같아가지고 사실은 완전 니치니치한 향수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예 이제 부인이 잘 모르는 그런 브랜드를 막 찾아내 가지고 그런 향수를 이렇게 입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 봤어요 일단은 아주 편안한 접근으로는 조말론의 우드세이젠 시설트를 입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향을 이제 즐기지 않았을까 하윤철님이 워낙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이 향을 맡으면서 좀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 봤답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로건 리입니다 박은성 님이 연기하신 로건 리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로건 리 정말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멋있고 잘생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다 가진 남자를 상상할 때 우리가 크리드의 어벤투스를 묘하게 약간 그런 야한 느낌? 그 야한 느낌이 좀 더해져 있어서 프레데링마렌, 뮤스크 라바체 이런 이제 향수들을 상상할 수 있고요 그 향수들은 제가 다른 향수들에서 이미 추천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른 향수를 추천하려고 해요 바이레도의 비블리오티크를 추천하도록 할게요 이 비블리오티크는요 정말 그 처음에 분사하자마자 우와 찐하다 정말 찐하구나 아 이게 가죽의 달콤한 향이구나 이거를 딱 느끼시기 좋은 향이에요 만약에 제가 굉장히 높은 신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신전 위에서 빨간색 융단 카페트를 만약에 쫙 내린다고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막 내려갈 거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저에게 밀려오는 가죽 바닐라, 페츄리 머스크 이제 이 애들이 결합이 된 이 엄청나게 두꺼운 이 향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향수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묵직한 느낌을 선사하는 향이 될 거예요 탑노트부터 등장하는 이 플럼, 피치 이런 이제 과일들과 바이올렛과 피오니 꽃들이 함께 결합을 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바닐라와 머스크와 레더 이 엄청난 두꺼운 이 애들 속에 달콤함을 막 선사하는 네, 그래서 정말 달콤한 가죽 달콤한 레더의 향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뭔가 주단태 회장에게 큰 인상을 심어줘야 했고 그래서 좀 더 두껍고 존재감이 명확한 이런 향수를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미팅하러 갈 때 이 향수를 딱 입고 굉장히 진하게 등장하는 그런 로건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답니다 쉽게 손을 뻗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가진 향 주단태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오드, 새틴 우드 이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게 장미가 함께하는 그 우디한 그 향수 중에서는 저는 이게 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 원료가 선사하는 그 특유의 고급진 그 마무리감이 존재하거든요 향의 마무리감 그 마무리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세련된 오빠야를 외칠 수 있는 오빠가 말이야 오빠가 도와줄게 막 이런 거를 말할 것 같은 그런 남성성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향수 이규진의 나르시스 로드리게즈 For Him Blue Noir 어쩌면 정말 향수 하나를 고르는데도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은 하윤철 정말론 우드세이즈 앤 씨솔트 뭔가 신발을 벗고 짐을 벗고 정말 그 많은 고민과 근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맨발로 따뜻한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한 잔의 칵테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는 땅살랑 기분 좋은 네 태양에 반사하는 옅은 파도가 일렁거리는 해변의 바다를 쳐다보면서 정말로 마음의 짐이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그때 나를 찾아오는 그 바람의 향 그렇게 뭔가 편안함을 찾고 싶은 하윤철 님의 향 진하고 묵직하게 나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회의나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인상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재된 달콤함을 만날 수 있는 향수 로건니 바이레더의 비블리오티크 펜트하우스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었는데 또 댓글로도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너무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향수읽어주는 여자 하윤할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과 구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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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